네 수익이 나고 계신 종목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픈 것부터 먼저 보고 나중에 또 잘한 것도 같이 나누죠 자 NHN 벅스 NHN 벅스 11,500원 자 다른 종목도 빨리 가격 올려 주십시오 11,500원 11,500원이면 여기네요 그죠 자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은 다 손절을 못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손절미 안하시면 안되는 거거든요 자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말씀할 게 아니라 이 돈이 묶여 있음으로 해서 노창희님의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들은 겁니다 그게 물려 있으면서 그러니까 팔고 다시 수익 낼 기회가 있는 건데 자 물려서 안 팔고 있으니까 그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미는 저는 새로운 기회지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손절미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11,500원이니까 11,500원이면 자 월봉상으로도 막 다 꺾여버렸네요 그죠 그러나 어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박스권 흐름이다 대략 이런 박스권 흐름이죠 강력한 저항선이 만원입니다 만원 자 여기 밑에도 뭐 꼬랑지 달았으니까 9,000원도 있겠네요 그죠 9,000원 만원이 강력한 저항선이다 그래서 9,300원 지금 오긴 왔으나 이제 그럼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처럼 적용하자면 여기를 이렇게 딱 지지하고 가던 주가가 이렇게 지지하고 가던 주가가 이것을 깨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가 이제 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끌 수 있겠고 여기서도 이렇게 끌 수 있겠고 자 저항선들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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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지지저항선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딱 수탑하는 게 만약 여기 밖에 안 보고 있으면 여기서 왜 썼을까 사람들 모르거든요 주식 오래 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잘 안 봅니다 아까 저처럼 길게 잘 안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왜 썼을까 잘 몰라요 근데 길게 딱 놔보면 서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여기서 딱 보시면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단단하게 세 번에 의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여기서 단단하게 받쳐 놓은 자리죠 그러니까 딱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지지와 저항을 잘 찾아내시면 많이 도움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지지와 저항이 아주 어느 정도 확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때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 단단하게 지키던 자리죠 한번 어이구야 한번 깼는데 잽싸게 올리고 이것도 여기에 지지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서 반등 나오고 여기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강력한 저항선 그래서 올라가서나 밀리고 또 여기 내려와도 여기 앞에 지지선 지켜주고 올라가도 여기 저항선 밀리고 왔다갔다 하다가 아예 여기를 안 깼어야 되는데 확 깼죠 그러나 재빠르게 반등 시도한 건 좋았으나 자 강력한 저항선 만원을 잘 돌파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단기간으로 여기를 돌파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단기간으로 자 그래서 만 천 오백 원이니까 그러나 이 종목도 조금 턴하고 턴을 시도는 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초점을 높여가면서 제법 가파른 각도로 이렇게 돌려 나가고 있다 그러면 전략 드리겠습니다 9천 원 이탈하면 손절 이거 이탈하면 손절 자 나머지는 좀 더 들고 가보십시오 많은 때에서 강하게 돌파하면 좀 더 홀딩 만약에 손절선은 여기입니다 어차피 쭉 들고 왔으니까 자 왔다갔다 하다가 만 천 원 정도 가면 아마 더 이상 가기 당분간 어려워 보이니까 적당히 끊고 놓으신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깨면 손절입니다 자 이것은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만 원을 뚫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엄청나게 탄탄하게 지켰던 자리 그런데 깼거든요 확 깼거든요 확 깼고 확 다시 돌어 올린게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본점가는 잊어버리시고 적당한 가격에서 좀 많은 정도에 왔다면 저는 그냥 손절하고 나오신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자 그리고 나이스 신용아평가정보 13,000원 자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압축시키십시오 종목을 너무 많습니다 종목이 이렇게 하면 관리가 힘들거든요 적어도 4종목 이상 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늘처럼 폭락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다다다다 다 파실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다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실 건데 이렇게 힘듭니다 관리가 힘드니까 한 적어도 4개 넘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유 드립니다 압축하십시오 압축 사고 팔고나 하는 건 좋은데 샀던 놈 팔아먹고 기다렸다가 다른 놈 잠깐 들어갔다가 그 놈 반등하면 다시 그 놈 들어가고 그 놈 팔고 나면 또 아까 팔았던 놈 다시 반등할 때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가 목표치 인근 여기 인근까지 많이 올라가면 팔아먹고요 그러면 한국 금융지주가 이렇게 약간 조정 받았다가 여기 인근 오잖아요 이거 사고요 그러면 한 이까지 올라갈 때까지 보유했다 팔아먹고 다시 그럼 이마트가 여기에서 밀렸다 다시 이 정도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꼭 두 개를 지칭하는 것은 예의일 뿐인 겁니다 자 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의 천지로 있습니다 솔직히 현대차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날 사서 이날 팔았거든요 뭐 크게 깨진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팔고 난 이후에도 추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잖아요 자 그만큼 외국인이 그만큼 패대기 치는데도 오늘 또 샀네요 그죠 자 외국인 사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살 때 같이 동참 그 다음 장이 너무 흔들려서 여기서 목표치에서 매도 16만 2천원 매도 안 됐으니까 전고점 뚫고 가기 당분간 힘들어 장도 너무 많이 빠져 팔고 나니까 약간 밀리네 여깁니다 여기 16만 3천원에 팔았으니까 여기서 사서 하루 이틀 3일 되는 날 팔았거든요 사실은 현대차 같은 건 조금 더 늘리목 주고 하면 접근할 만 하긴 한데 이거는 중장규로 가신 분들의 상황인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영원히 끝난 거 아니거든요 지어서 건설 팔아먹었거든요 33,000원에 여기서 딱 팔았습니다 자 여기서 사서요 여기서 사서 종목 똑같죠 이마트 설명하는 거하고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상승 이후에 조정 받았고 20일 바치니까 살 수 있어 사 사니까 올라가네 여기는 전고점 인근이긴 하지만 시장 턴 하는 기간이었거든요 5일 상승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보여드리죠 여기서 여기서 터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할 거 기대되니까 계속 들고 가 기간 외국인 그때 당시에는 코스피 쏘러답네 계속 고 자 여기는 목표치 인근 N자 목표치 근처 다 왔어 33,000원에 팔아 이것도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뭐 잘 버텨 주다가 오늘 결국은 밀렸는데 그죠 이런 거 여기 인근 28,000원 정도 오면 접근해 볼 수 있으나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GS 건설 샀었잖아요 카카오는 안 삽니다 카카오는 사서 차익 실현했는데 저는 여기부터 말씀드렸거든요 8만 7천원 라인부터 우리 지인이 여기 샀어요 14만 3천원인가 내가 사라고도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리딩 안 해줬습니다 왜 내가 사라고도 안 했는데 나는 여기서 사라 사라 했는데 9만원에 9만원에 샀으면 얼마입니까 물론 뭐 이거 다 못 먹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끊어 먹고 여기서 이런 데 올라갈 때 다시 사고 끊어 적당히 끊어 먹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약간 수익 봤는데 팔아야 되는데 여기는 안 맞다고도 말했고요 오른만큼 올랐는데 뭐 여기서 왜 사냐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왜 살만한지 여기 20일 바치고 있는데 저는 아니다 그랬거든요 하루 이틀 비리비리 와도 빠지잖아요 여날 보고 난 그랬습니다 인제 삶 오늘은 사 오늘 같은 날 사야지 사야 지 하고 어떻습니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6 또 안 팔고 있더라고 팔아야 될 건데 팔아야 될 건데 그때는 제가 뭐 책임도 없고 물론 지금도 책임 없습니다만 뭐 제가 살해서 산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나게 손실 보다가 여기 딱 올라가길래 이때는 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팔아 무조건 팔아 팔고 난 다음부터 쭉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분석을 해보시면 차트를 바꾸기만 하면 이게 개수가 바뀌네요 왜 이런가 모르겠네요 진짜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돌려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돌려냈거든요 자 닥터캔 항상 이런 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점 딴 데서 말 안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말하거든요 자 상승 초기에 못 따라갔으면 눌리목 주고 여기서 돌려낼 때 지시될 때 여기서 사면 돼 저 얼마입니까 8만 7천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은 앞전에 하락했던 걸 끌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항선들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올라가면 좀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하면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강력하게 팔아라 했나 하면요 여기를 자 고점인데 18만원대죠 18만원대를 3년동안 빠졌거든요 3년동안 하락하던 것을 돌려낸 것은 좋았으나 아까 동기관 법칙인 거 말씀드렸을 겁니다 3년 하락했으면 3년동안의 기간 돌려내고 나면 3년 기간 동안에 상승을 해야 되는데 1년만에 그냥 건척까지 다 왔죠 여기가 또 목표치 그니까 목표치가 아니라 저항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자 저항대 가서 한번 밀린거 확인했고 또 밀린거 확인했고 확인했거든요 1년만에 반등했고 너무 빨라 기간이 여기 위에 치고 가기 힘들어 보여 여기서 무조건 매도해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쫙 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기를 이거 이 선 깨면 안된다 그랬는데 이제 깼으니까 별 재미없을 겁니다 이제 자 카카오는 당분간 안 쳐다봅니다 여기 위를 이렇게 돌파하고 눌리고 다시 이거 돌려내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실패 그거 이제 재미없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본인이 관심가지는 종목들 그런식으로 사고팔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노창인님 가지고 계신 것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여기다 밤새겼는데요 그냥 나이스하고 같은겁니까 잠깐만요 상업 서비스 해난거 보니까 맞는거 같습니다 11,000원 일단 수익이네요 그죠 자 이제 서서히 수익나는거 나온다 그랬는데 그죠 근데 11,000원이 이거 맞습니까 노창인님 맞습니까 아 나이스는 13,000원이라 하셨네 13,000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언제쯤 13,000원이죠 아 이거 사신지 오래되셨어요 한 3,4년 전에 사셨습니까 13,000원 음 알겠습니다 다시 쳐보죠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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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라서요 쳐다보면서 쳤네 나이스 아 평가정보 이건가보네 그죠 아 맞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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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정보 13,000원 대체적으로 물려있는 종목들은 꼭다리가 많네요 그죠 자 오를만큼 엄청 오르고 난다 이제 사신겁니다 그러니까 13,000원 없어서 얼마지 하них 뵌 아이콘 어이 아이콘 야 아이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대략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볼 수 있겠는데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자 이렇게 저항받는 이유도 여기 앞에 보면 이런 저항대가 있죠 자 이렇게 저항대가 있다 그러나 여기 인근도 이제 저항이었는데 돌파를 했으니 지지받으려고 시도는 할 겁니다 여기 저항대였는데 돌파를 했으니 여기 이평선도 돌려내고 지지를 하려고 날 겁니다 자 이것은 그래도 소량이나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13,000원이라 하셨으니 지금 이것도 4,000원 정도 손해가 났으니까 제법 손해가 났네요 이것은 여기 있죠 8,700원 이거 지지 못하면 여기 손절라인 잡으십시오 들고 있어봐야 힘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터는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터는 했는데 쉽게 말하면 기회비용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구요 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000원 한번 줬을 때 팔았으면 좋았는데 윗골이 달았거든요 매도 시그널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본인이 산 가격을 생각해서 그렇지 여기서 보시면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자 여기 목표치 계산 한번 해보죠 그러면 6,200원이잖아요 6,250원이네요 6,250원에서 여기 가면 자 여기 목표 여기가 고점대가 얼만가면 9,500원 이니까 3,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3,200원 올랐으니까 여기서 추세상에서 3,200원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3,200원 더하면 1,700원 정도 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치 왔지 않습니까 저는 딱 아까 눈에 보면 대반에 나오거든요 목표치 1,700원이 단기 목표치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 추세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갈 때 얼마? 1,700원이 목표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던 것을 이렇게 급하게 상승했으니까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슈팅 잠깐 나오고 일단 밀려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급등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단기적으로 다시 다 반납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2선 넘기 쉽지 않을 겁니다 1,500원 때 2선 넘기 힘들 겁니다 단기 목표치 인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000원 초반 때 오면 이렇게 반등해서 1,000원 초반 때 오면 자 정리하셔라 그리고 다른 종목 다른 종목 들어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원 깨고 나면 전절 계속 들고 가시면 안됩니다 계속 물려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뭐 좀 도움 되시는 것 같습니까? 완전 제가 생각해도 1대1 완전 주식 강의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도움 좀 되십니까? 되시면 7번 눌러 놓으십시오 저는 잠깐 물마시를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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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번 올려주셨네요. 아마 상당히 도움되실 겁니다. 자신하거든요. 저는 제 구독자들에게 저 따라하십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저 말대로 하면 돈 법니다.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들 보십시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거 저 100% 확신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반드시 도움드리라고 생각하니까 차근차근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1회부터 80여회 올라갈 텐데 차근차근 보시겠다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주식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정보 보겠습니다. 일단 금액부터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채팅이 올라가가지고 신세계는 75,500원 모두 투어는 25,000원 CJB는 61,000원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종목을 이산염증 마음 바쁜 일로 방치했다. 네 그럼 이번에 시간 나셨다니까 자 시간 나셨으면 기존에 문제 있는 것들 오늘 점검하니까 정리 딱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 방송 잠깐 끊고요. 그러니까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녹화는 잠깐 끊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